이혜진의 히트가 열 시쇼 견우와 진녀가 오늘도 열심히 다녀오고 계십니다 첫 판너로 아가씨 왠지 같은 하얀 살껑 눈부시게 아름다워 초강 tema인 설레이네 자기야 나는 하나 가지 나 진정하자 손짓구 설사 천하구나 내게 울려 당행도 가주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연락선 창강나루 아가씨를 열심히 부르고 다니는 가수 견우와 징녀입니다. 오늘 이곳 청보리밭에서 유혜진의 히트 가요쇼를 녹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과 기대되고요. 앞으로 유혜진 히트 가요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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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